준비 됐어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대박이다 진짜 왕비 보여주세요 왕비 뭐야 저거? 아 무서워 진짜 무서워 하지마 형 예쁜 옷 많은데 이게 뭐냐고 진짜 꿈에 나올 거 같아요 동수 형 너무 무섭다 동수 형 첫 키야 첫 키야 와 진짜 꿈에 나올 거 같아요 들어오시오 오 알았다 부러워 지숙이라 하옵니다 오 이쁘다 이쁘다 좋아 그래요? 2번 여기 없을 수 있어요 비교다 비교되겠다 다음 왕비 들어오시오 자 3번 2분 우와 3번 웬일이야 진짜 잘 어우 어우 속이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가 조절한 국모다 내가 조절한 국모다 와 진짜 잘한다 국모가 아니라 나 안에 이모랑 닮았어 생각보다 이쁘진 않다 그래 저는 제가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제격이라고 생각했죠? 3kg을 감량을 했어요 일단은 왕빈 알겠고 공길 등장해주세요 공길 등장해주세요 공길 들어오세요 아니 너무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본 거죠 비교춘이 들어오거라 저희 각세리 말고 공길 들어오세요 공길 들어오세요 웬일이야 우선 서 봐봐 서 봐봐 야 어우 야해 비슷해 비슷해 잠깐만 이쪽 봐봐 아 대박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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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비슷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불러보죠 자 기호 2번 들어오세요 기호 2번 공길을 봐야 해 공길이 들어오거라 저기 나가세요 너 거기있고 나 여기있지 아 나 여기있고 너 거기있지 너 여기있고 나 거기있지 이 복장은 더 어울린다 희진이 형이 더 잘 어울리네 중기랑 비슷하지 않아 다시? 아니 비슷하지는 않은데 이 복장은 더 어울리네 아니 진짜 이거 왕비보다 어렵다 시각한데 둘 다 잘 어울려서 한 명을 탈락시켜야 하는데 얘네들보단 내가 낫지 저게 빨리 같이 벗고 와요 아니 얘네들보단 내가 낫지 아니 혜준 형 잘 어울려요 진짜로 공길이 진짜 어렵다 진짜 잘 어울려요 지숙이 가운데 서 봐봐 지숙이 가운데 서 봐봐 지숙이 가운데 서 봐봐 이 셋만 보면 딱이야 지금 왕비의 공길 둘 난 정신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우리나라 이미지 안 좋아지고 빨리 같이 벗고 와요 가마를 탈 왕비는 팀의 홍일정이자 가장 가벼운 지숙이 확정 치어리더 공길이는 보험기가 어우 느낌 좋네 딱이야 딱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러브하우스 형님 형 형아 어 깜짝이야 야 야 왔어? 네 어 물 진짜 피해야지 살 거 넣고 남자 집에 뭐 필요한 게 뭐 있겠어 물 아니면 휴지지 내가 너 전문에 그리로 한번 가실 수 있잖아 그게 뭐예요? 나야 야 야 부엉이가 아니라? 아 물 너무 필요했는데 아 진짜? 좋아 좋다 어 깨끗한데? 여보세요 어 아 어 아니 정신이 없으니까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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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무래도 누가 온다고 그러면 좀 예쁘게 해낼 것 같은데 조수아 형 형 성격 싹 그런 사람 오빠 침실에 여자 처음 왔어 진짜 정말 해요? 정말 해요? 아 나 거실에 있었거든 아 그래요? 그렇구나 아휴 아 이거 옷방이고 옷방에 옷이 없어 옷이 다 괜찮고 그래요 오빠 그래도 방송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 몸 생각한다고 또 이런 거 먹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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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깨끗하게 옷을 남자 혼자 사는 집 아닌 것 같아 오 여기도 오빠 있다 뭐 어디 이거 이거 멋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어 이거 형 뭐야 이거 멋있다 이거 사진이요 그림이에요? 한때 저거 찍고 배우로 전업할까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멋있다. 멋있다. 탓자 같아요 오빠. 괜찮아? 다리 길어 보이지? 네. 어쨌든 재수가 처음이야. 아 진짜요? 진실해.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 혼자 사는 짓 같지가 않아. 저기 저쪽 방도 있어. 이 방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방은.. 서재예요? 이 방은 이번 달에 처음 들어와. 이 방은 처음 들어온다. 자전거는 손에 댄 적도 없어. 한 번도 안 탔어. 한 번도 안 탔어. 남자네. 상대. 상대.